국립중앙과학관은 오는 10일 추석 당일을 제외한 추석 연휴 기간에 전시관을 무료 개방하기로 하고 추석, 달 보러 와요를 주제로 달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. 먼저 제기차기, 윷놀이, 투어 놀이 등 전통 놀이판을 마련하고 추석과 달에 관한 천체 간 특별 해설을 하루 두 차례 진행합니다. 달과 관련한 전시물을 찾아보는 자유 주제 관람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에게 선착순으로 송평 키트를 제공할 예정입니다.